1, 2, 3 아이전미 생활의 시간 뭐가 좋게 안녕하세요 아이전입니다 출연의 성함 출연의 성함은 누가 이럴까요? 작년에는 일본에서 했는데 그때는 가족분들이 그... 가족분들이... 가족이 와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오... 근데 그... 이번에도... 저... 네 긴장...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라이전이 준비한 곡은 지현미 선배님의 짝사랑이라는 곡입니다 마주친 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 안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헤어질 무렵에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저는 사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렸을때도 후렴했던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사 속에 귀여운 매력까지 담겨있는 곡이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슴에 전투 아... 당황하고 굉장 쓰실 거 정말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현미 선배님은 주현미 선배님은 주현미 선배님은 만인의 첫사랑이다 만인의 첫사랑이다 눈빛이 잘 씁니다 그럼 애절한 장면 꼬스락 꼬스락 너무 귀여워 멋있어 보이스 주현미 선생님은 호소력 지친 보이스다 호소력 지친 보이스다 호소력 지친 보이스다 오늘의 강점은 귀여움 귀여움 감사합니다 무대에서의 발랄함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즈원이 주현미 선배님의 멋진 곡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원 파이팅 아이즈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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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